오우 오우 죄송합니다 이 정도 스피드면 괜찮은데 재구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세게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재구가 중요하거든요 던지실 때 포스가 있잖아요 이 손이 그 포스한테 던진다는 생각으로 이게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차 정확히 재구를 완성할 수 있는 눈이 흔들리지 말고 무조건 집중해서 저기 앞에다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지금 느낌 알겠어요? 네 지금 그 느낌 그대로 지금 그 느낌 그대로 확실히 운동성이 있네요 사실 지금 어깨가 좀 아픈데 어깨 아파요? 어깨를 안 쓰는 근육을 계속 이렇게 쓰다 보니까 확실히 좀 풀고 가볍게 던지는 마음으로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멀리까지 오셨는데 준비한 거 없고 제가 너무 열심히 시켜서 네 될 건 아니지만 네 파스를 노출해도 돼요? 저요? 아 또 여기 소녀팬들 또 아아 노출 안 되는데요 아 여기서 안 돼요? 네 거기다 네 네 여기랑 여기랑 네 아프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꼭 활동할 수 있도록 네 네 어때요? 신과 신과 선생님이 붙여주셔서 후끈후끈합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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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